똥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감사원이요. 선관위의 수사 요청서 작성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의뢰한다는 건데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거부하니까 드디어 수사 요청서를 착수했습니다. 직무 감찰에 끝까지 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 수사 요청서 작업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뭐 이제 금방 끝나겠죠. 그럼 이제 검찰로 보내겠죠. 선관위의 공문을 두세 차례 보냈는데 응하지 않았다. 바로 수사를 요청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말로만이 아니라 요청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도 오늘 의미 있는 의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몸처럼 수혜신을 막는 선관위원 전원 사퇴해야 된다. 아니 노태학이 아니라 노태학은 물론 전원 사퇴해야 된다. 와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향해서 아주 대단한 지적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몸처럼 수혜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된다. 좋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좋습니다. 감사원 감사 거부하니까 노태학 위원장 한 명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전원 사퇴. 한계에 이르렀다. 한계 상황에 됐다. 선관위를 제대로 바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노태학은 물론이고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된다. 오늘 긴급 의청을 소집해서 이거를 의결을 한 건데요.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낸 건데요. 윤재혁 원내대표가 또 이릅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같은 일이 단순 실수가 아니다. 근간이 무너진 선관위의 한계였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네요. 그래서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한 것은 이게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선관위와 전쟁을 선포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네요. 선관위가 국민의힘과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니까. 그렇죠?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니까. 긴급 의청을 소집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재혁 의원의 말에 뼈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는 노태학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노태학 혼자 가지 안 되고 선관위가 전원 사퇴하라는 거고 첫째 두 번째는요. 소쿠리 투표 같은 게 단순 실수가 아니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선관위가 왜 그랬는데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부정선거를 안 꺼냈는데 이제 부정선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로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힘당도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제 선거 10개월밖에 안 남았고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시 선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얼마나 지저댔어요. 얼마나 많은 사진을 내놓고 얼마나 많은 통영상을 내놓고 얼마나 많은 통계학 자료들 교수님들의 분석 내놓고 영화도 나왔고 부정선거 백서도 나왔고 그 많은 증거들, 그 많은 사진들 쏟아낼 때 이번 기회에서만 쏟아냈습니까? 몇 군데 중점적으로 유튜브만 해도 몇 군데 중점적으로 쏟아냈죠. 유튜브만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봉기 TV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유명한 월터 교수서부터 미시간대 교수입니다. 서울대 교수, 당국대 교수, 통계학자들이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조사할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기 다 되고 이제 선거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뭐 선거 무효부 해가지고 다시 선거할 일은 없지 이번에는 어차피 선거 다시 선거하려면 그럼 공천 받은 거나 마찬가진가? 빨리 선거하는 게 나은가? 이렇게 대가리들 굴리는 거예요 뭐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 그리고 통계, 아니 저 여론조사도 나왔죠.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3분의 1이,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 4.15 청소는 부정선거였다고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 우리나라 여론조사 그래 뭐 엉터리 라고 쳐자. 3분의 1은 아니더라도 5분의 1은 될 거 아니야. 다 줄여줄게. 아니 그래 5분의 1은 될 거 아니야. 5분의 1이면 인구가 몇 명이냐. 5천만 명에서 5분의 1만 잡으면 천만 명이에요. 100번 양보해요. 그래 3분의 1 아니다 그래. 그래 아니 깎아줄게. 5분의 1이 천만 명이 부정선거였다고 믿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놈들이 이제 와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화끈하게 부정선거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이제 소쿠리 투표 이런 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지금도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이 와중에 성관위가 아니 성관위가 왜 직무 감찰 안 받겠다고 그러겠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왜 안 받겠다고 그러겠어요. 아니 자녀 체육 의혹 있는 사람들 짤르기만 하면 돼 그 사람들. 직무 감찰 받아가지고 짤르면 되지 지들이 아닌데 다 짤릴 건 아니잖아요. 뭐 10명이든 20명 짤르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안 받겠다고 그럴까? 그거 부정선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민주당은 왜 직무 감찰 그러니까 불법 세습 고용 세습 이것만 가지고 감사하자. 북한의 해킹 가지고 감사하지 말자. 왜 그럴까요 민주당은? 왜 해킹 들여다보지 말자고 그럴까요? 생각을 좀 해봐. 왜 그럴까요? 그거 부정선거 아니야? 민주당도 지금 급하니까 불법 채용 이것만 감사합시다. 북한의 해킹 주고 이건 감사하면 안 되지. 왜 안 할까요? 왜? 선관위가 국가기관이 북한의 해킹을 당했는데 그거 점검 그 다음 그거 감사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거 제대로 들여다보면 부정선거 나올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이제라도 민주당 놈들이야 부정선거로 혜택 본 사람들이고 선관위 편든고 선관위가 민주당 편든 거 국민의힘도 얘기하대 이제 와서 이제 얘기들 하대 왜 편들까요? 민주당은 왜 선관위를 감찰까요? 왜 180석을 그렇게 먹었을까요? 생각들을 해구 사라 좀 생각들을 그 증거 다 어디 갔을까요? 부정선거 증거 다 어디 갔을까요? 아직 있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진들, 영상들 다 남아있고 백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나왔어. 그러면 조사라도 부정선거였다고 단언하지는 말고 이런 의혹이 있고 이런 영화도 나왔고 이런 백서도 나왔고 이런 증거도 나왔고 이런 소쿠리 투표 나왔고 그건 온천하가 다 나왔잖아. 그러면 부정선거 의혹들이 이렇게 제기되고 130몇 군데가 소송 당했어. 부정선거 의혹을 선거 무효 소송으로 그러면 이거 좀 뒤돌아보자. 투기라도 만들어서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얘기도 안 나오냐?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윤재욱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는요. 그나마 그래도 용기가 있다고 한 소리가 이 소리야. 그나마 나머지 거기 백 몇 명이 나머지 뭐 하는 것들이냐? 그래서 우리가 윤재욱 원내대표 늦었지만 잘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투기 만들어서 조사 들어가요.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대의민주주의 아니야. 국민들이 천만 명 이상이 부정선거였다고 그러는 대의. 국민들을 대신한다는 거 아니야. 왜 너희끼리만 대신해. 대의야. 너희끼리만. 국민은 대의 안 해? 국민을 대신 의사를 국정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은 무시하고 천만 명의 국민들을 무시하고. 너희끼리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재욱 박수 쳐야 되나? 따라서 쳐줄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냄새 맡았잖아요. 그죠? 이제 이해한다며. 소쿠리 푸우세요. 그래야 내년 총선에 안 당합니다. 지금 수시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 당해요. 당한 다음에 끝나. 죽은 자식 불화를 만져봐야 안 살아돌아. 지금이 라스트 찬스입니다.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선관위 위원들 전원 사퇴 시키고요. 끝냅시다. 간단해. 국정원에서 이번에 조사 제대로 하라고. 울부지죠. 국민의힘에서. 국정원에서 이번에 북한이 왜 해킹했는지. 어디서 소스코드가 열렸는지. 뭘 해킹해 갔는지. 정확히 조사하자고. 투기 만들자고 해요. 소쿠리 투표는 왜 애초부터 소쿠리 투표를 했는지. 누가 소쿠리 투표를 주장했는지. 예? 양정철인지 조혜준지 권순일인지. 누가 소쿠리 투표를 방치했는지. 하세요 지금부터. 부탁합니다. 이랬데도 안 하지? 진짜 관두자.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난 책임져 못져.